소중한 나 고마워 행복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멀리서 우리 소나무 애청자 되시는 거사님께서 부산에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편지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근데 이제 보내주신 편지가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좀 중간에 너무 긴 부분은 살짝 편집을 했습니다 우리 보내주신 불자님 좀 양해 바랍니다 제가 편지 읽어드릴게요 광우 스님 안녕하십니까 btm 불교 tv 소나무 시청자입니다 저는 1996년도에 딸아이가 소아 당뇨 진단을 받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아프기 전에는 불교를 알지도 못했고 기도하는 법도 몰랐습니다 딸이 아플 때 기절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쓰러진 딸을 장모님과 아내가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나중에 딸이 깨어나서 말하기를 자신이 방 청장 위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병원 치료와 한방 치료를 받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던 중에 대체요법을 사용하는 거사님을 만났습니다 2000년도 1월에 부산에서 양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간 날 밤에 아내가 기절을 했는데 저는 129를 부를 생각도 못하고 아내를 부둥켜 안고는 천지파량 신주경 책을 펴고 혼신의 힘을 다해 소리내어 독송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지막 구절을 읽는 순간에 아내가 깨어났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말아주기를 아내가 정신을 잃었을 때 회색 옷을 입은 남자 두 명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길래 따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13살 때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너는 아직 올 때가 멀었으니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돌아가라 두 딸을 잘 키우고 나중에 한참 있다가 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합니다 그의 4월 초에 가랑비가 날리는 날 거사님이 연락이 와서 미량 얼음골에 가서 딸의 병을 낳기 위해 길을 받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때는 허무 맹랑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얼음골에 있는 가마 불폭포에 갔습니다 잘 아는 노보살님이 그 폭포를 화음성중 폭포라고 했습니다 옆에 거대한 폭포를 관음폭포라고 했습니다 거사님과 함께 가보니 아무도 없고 저희 둘만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 위해서 폭포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폭포 위에는 15에서 20cm 깊이의 작은 소가 있었습니다 발을 소에 담그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발원하였습니다 불보살님 천지신명님 우리 불쌍한 딸 병이 낫도록 가피를 주십시오 천수경과 파량경, 화음경, 야창계를 독송하였습니다 눈을 감고 화음경, 야창계를 세 번째 독송하는데 믿지 못할 경험을 하였습니다 발바닥 밑에서 번개처럼 회오리 치듯이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무속인들이 신을 받는 이야기가 떠올라 겁이 나서 눈을 뜨니 그 힘이 배꼽 밑에 단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음경, 야창계를 끝내니 그 힘이 바위 밑으로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함께 온 거사님께 이야기를 하니 놀라워하며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가마불 폭포에 도반들과 다시 가게 되었는데 또 다른 경험을 하였습니다 폭포에서 놀다가 하산할 때 뒤에서 무엇인가 당기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자 잠깐이지만 폭포에서 금빛 찬란한 불보살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놀라서 일행을 불러 다시 뒤를 돌아보니 불보살림의 모습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가족들과 그 폭포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조금 있었는데 개의치 않고 폭포 밑에서 천수경을 독송했습니다 그날은 화창한 날씨였는데 천수경을 마치고 아내와 제가 하늘을 보니 구름 한 점 없는 창공에 무지개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 전국에 안 가본 절이 없을 정도로 절에 다니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덕분인지 딸아이는 원래 병원에서 소아 당뇨 합병증으로 열 살을 넘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열 아홉 살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전생과 내생이 있는지 의심을 하였는데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전생과 내생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불보살림과 신장들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도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불자님들도 믿고 열심히 기도정진하여 소원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보냅니다 광우스님 감사합니다 편지 내용이 너무 좋았죠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불자님들께서는 알게 모르게 이러한 불보살림의 가피를 다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새록새록 또 새로운 그런 이야기를 전해듣게 됩니다 이 편지를 보내주신 우리 거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거사님께서 경황이 없으셔서 그 편지 내용에 부인이 갑자기 기절했을 때 119에 부르는 것도 잊어버리고 아내를 부둥켜 안고 천지파령 신주경 기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니까 아내가 이제 눈을 떴다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쓰러지면 무조건 어디다 전화해야 된다? 그럼요 119에 무조건 119에 먼저 전화를 하시고 119 오고 가는 동안 기도를 하더라도 119에 꼭 전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거나 몸이 갑자기 아프면 제일 먼저 어디다 연락해야 될까요? 예 일단 119 병원에 연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올리는 게 이제 순서가 되겠죠 아마 거사님이 너무 놀라셔서 그러셨나 봐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쓰러졌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119를 불러야 되는데 너무나 다급하니까 야 119! 119 번호가 몇 번이야? 119 번호가 몇 번이야? 이랬다도 너무 이제 당황한 거 놀라니까 119 번호가 몇 번이에요? 119! 어? 승가 움찔했어 그렇죠 119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쓰러지거나 아프면 먼저 병원에 먼저 연락을 하셔야 되고 어쨌거나 우리 거사님이 그 아내를 부득혀 안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보살님이 나중에 이제 깨어나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꿈에서 누굴 봤다고 했죠? 친정아버지 13살 때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너 아직 올 때가 아니니까 돌아가라 딸이 둘이 있으니까 잘 키우다가 나중에 한참 후에 와도 괜찮다라는 정말 전설의 고향이나 나올 법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다들 보셨잖아요 그 전설의 고향 보면 저승사자가 김가야 가자 뭐 이래가지고 데려갔는데 돌아가셨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얘야 얘야 아직 올 때가 아니다 어서 돌아가라 하니까 다시 눈을 뜨고 깨어났다 이런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들으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에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일화를 겪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에도 소나무에서 몇 번 말씀을 들었고 앞으로도 소나무에서 풀어야 할 썰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그 주변에서 스님 이야기거리가 아직도 남으셨나요 하는데 걱정을 하지 마세요 엄청 많아요 이야기거리가 그런데 이런 저승사자를 만났는데 다시 깨어났다거나 죽은 줄 알았는데 돌아가신 조상님이 나타나서 다시 이승으로 보낸다든가 이런 걸 체험하신 불자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없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세상은 우리가 모르는 신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무시할 수만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신 덕분인지 그 어렸을 때 소화당뇨가 합병증이 합병이 돼버리면 이렇게 오래 살기가 좀 힘들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가 힘든데 그 편지에 보니까 원래 의사가 몇 살까지 살 거라고 했다? 네 열 살까지 네 그래요 틀렸어요 열 살까지 아마 열 살을 넘기기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기도를 열심히 한 덕분인지 몇 살까지 살았다? 열 아홉 살까지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본 스님의 입장에서는 아 이때 가피를 잘 받으셔서 이렇게 건강해져서 오래오래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 사람의 명의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지만 그 일찍 세상을 떠난 따님께서 따님께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기도를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그래도 분명히 어딘가 좋은 곳에 태어나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좋은 편지 보내주신 우리 부산의 거사님 너무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기도 열심히 하셔서 그 수행의 큰 공덕을 성취하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을 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우리 주변에서는 불자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어떤 기적 같은 효과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소나무에서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셔서 불보살림의 가피를 받은 그런 신비하고 신기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잘 안 들어보셨나?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45년 전쯤 일이에요 70년대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45년 전쯤의 일인데 그 어느 거사님이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연세가 이미 50, 60이 되시던 때라서 아마 지금쯤은 세상을 떠나셨겠죠 그런데 이 거사님께서 원래 일제시대 때 태어나셨대요 일제시대 때 태어나셔서 두 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일본으로 가셨답니다 일본을 건너가셔서 일본에 후쿠다현이라고 있대요 들어보셨나요? 후쿠다현? 가보셨나요? 가보진 못했고 들어만 보셨구나 후쿠다현 후쿠다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고 나서 그의 이제 광복을 한 날에 우리나라에 이제 다시 들어오시게 되었답니다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시게 된 게 20대 초반이었대요 21살인가 22살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이제 처음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미군 근처에서 일을 하셨대요 미군하고 관련된 어떤 일을 하시다가 71년에 이제 독립을 하셨대요 내 사업을 좀 하자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하셔서 운수업을 하셨답니다 그때 이제 트럭 같은 거 사놓고 옛날에는 트럭 사는 것도 돈이 많이 들었어야 되잖아요 하여튼 이제 재산을 당신이 모아놓은 재산으로 트럭도 사고 운수업 이제 그런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사단이 난 게 73년 7월 달이었대요 한창 여름이죠 73년 7월 달에 이제 그분께서 이제 그 트럭을 가지고 부산에서 양산을 가는 길이었나 양산에서 부산을 가는 길이었나 하여튼 그쪽을 이렇게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이제 고속도로를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국포 쪽으로 들어갔대요 뭐 저는 제가 운전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길을 잘못 여러분들 잘 모르죠 뭐 고개는 끄덕인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 국포에서 만덕고개 쪽을 넘어가는 길이었대요 국포에서 만덕고개 쪽을 넘어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완전 비포장이었답니다 막 비고 비가 오면 막 진흙밭이 되고 그런 비포장을 데커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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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날씨가 덥잖아요 날씨가 덥고 차는 또 막 데커덩 데커덩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고 있다가 뇌출혈이 일어나셨대요 갑자기 되게 무리를 하셨나 봐요 그리고 그냥 정신을 딱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보통 그럴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절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거사님께서 그래도 명이 있으셨는지 눈을 떴는데 차가 진흙밭에 내동쟁이 쳐가지고 차 안에 핸들 위에 정신을 잃어서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래요 몸이 이제 몸에 뇌에 충격을 받았는지 몸이 안 움직였는데 뭐 구사일생으로 우여꽃절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발견됐는지 병원에 실려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숨은 구했는데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반신불수 이제 뇌가 뇌에 혈관이 터졌는지 반신불수가 돼서 병원에서 온갖 치료를 받았는데도 또 옛날보다는 무언가 좀 이렇게 의학이 발전이 덜 됐을 때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반신불수 돼버리면 고치기가 그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40년 전이면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목숨은 건졌지만 몸이 반신불수가 돼버렸고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았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하셨답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재산도 이제 다 써버리시고 이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래서 몸도 아프고 그리고 몸에 이제 그 중풍 반신불수가 와가지고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모아놓은 재산도 거의 다 써버리고 이래 버리면 사람이 어떤 절벽에 선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께서 너무나 이제 어떤 삶의 큰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고 어떤 장애를 느끼시게 되었는데 이분께서 아 이대로 그냥 내가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까지 하시다가 그때 예전에 2년이 있던 어느 스님을 만나셨대요 2년이 있던 어느 스님을 만나셔가지고 요 스님께서 그러지 말고 기도를 해라 이것도 다 그대가 전생에 지은 업장 업보일 수도 있으니까 기도를 한번 강절하게 해봐라 그러면 병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약한 마음이 생기고 마음을 뭔가 의지하고 싶을 때 그런 종교에 뭔가 귀하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께서 스님의 말씀을 딱 듣고 아 그럼 내가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당신이 예전에 2년 있는 사찰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저쪽 전라도의 영광 불각사라고 있어요 불갑사 들어보셨나요? 워낙 유명한 절인데 가보셨어요? 또 아는 절 나왔구나 가만히 있다가 이제 아는 절 나왔어요? 절 좋죠? 큰 집이? 큰 집이? 아 그래요? 좋겠네요 어쨌거나 불갑사에 가셨대요 불갑사에 갔었는데 불갑사에 가서 이제 거기 스님들께 여기서 제가 몸이 아픈데 기도를 좀 올리겠다 허락을 받은 뒤에 거기서 이제 몇 날 며칠 기도를 올리기로 이렇게 이제 마음의 결심을 세웠는데 그때 비장한 마음으로 절에 들어갔대요 내가 죽든가 살든가 여기서 내가 결판을 지겠다 내가 기도하다 차라리 절에서 기도하다 죽겠다 그 절은 뭔지 아니 왜 절에서 죽어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차라리 기도하다 죽더라도 내가 여기서 결판을 보겠다 근데 마음이 이런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의 결심이 있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갑사에 다 대웅전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불갑사가 워낙 유명한 절이고 법당이 잘 되어 있었는데 그 거사님 말씀이 당시 이제 70년대에 불갑사에 딱 가봤더니 법당이 너무 쇠락해가지고 막 위에서는 비가 새고 새는 비가 막 불쌍해 이렇게 눈물자국처럼만 나 있고 주변에 막 난리가 아니었대요 옛날에 되게 이제 산골짜기 있었을 때 그러니까 요 거사님이 너 가슴이 갑자기 울컥거리더래요 그러니까 아 내 신세나 아 부처님 비 맞고 있는 부처님 신세나 이걸 유식한 말로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알고 계셨어요? 동병상련이 느껴졌나봐요 그래가지고 아 내 신세나 부처님 신세나 그거 무슨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 그러니까 내 몸이 먼저 낫게 해주세요 라고 안 하고 부처님 제가 부처님 계신 법당을 제가 보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먼저 낸 거예요 부처님 제가 부처님 법당을 새롭게 부처님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제 몸에 병이 싹 낫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하면서 기도도 어떡하는지 몰랐대요 대충 스님한테 들은 대로 속으로 염불하면서 입으로 마음으로 염불하면서 계속 절을 올렸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거사님이 어떤 상태라고 했죠 반신불수인 상태에서 절을 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옆에서 부축해주는 사람도 없이 그러니까 반신불수이신 분이 절 한번 하려고 내려갔다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 건강한 사람들 108배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온몸을 부들부들 부들 거리면서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염없이 기도를 올렸답니다 저를 몇 번만 하면 온몸에 땀이 푹 젖었대요 근데 기도를 하려면 그런 도끼가 좀 있어야 돼요 기도하다가 좀 힘들면 아휴 좀 쉬었다 하지 뭐 이래버리면 될 일도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이 어 스님 스님 소나무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이에요 그러면 아휴 스님이 제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이러면 다 다 불자님들이 다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랬더니 어 스님 저도 그럼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며칠 후에 만나서 어 기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이러면 그냥 웃지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이제 막 이제 직장 생활하고 몸이 피곤하면 하루 하루 쉬고 이틀 쉬다 보면 일주일 쉬고 일주일 쉬다 보면 한 달 넘어가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알고 있는데 사람이 자꾸 게을러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지독하게 기도해서 큰 가피를 받은 분들 특징이 정말 간절할 때 내가 이거 아니면 내가 죽겠구나 이거 아니면 진짜 내가 죽겠구나 내가 믿을 게 누구밖에 없거나 부처님밖에 없구나 라는 확신이 들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사님은 정말 부처님을 믿고 간절한 거예요 반신불수인 몸으로 몸을 덜덜덜덜 떨면서 절하고 또 절하고 또 연불하고 온몸에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절하고 연불하고 절하고 연불하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났대요 아침에 눈 뜨며 저녁에 잠들 때까지 기도만 했대요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기도만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난데 온몸이 다 탈진을 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몸이 다 탈진을 해서 살짝 이렇게 잠이 들었대요 너무 힘들어서 거의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에 눈앞에 대웅전에 부처님 황금빛 부처님 세 분이 다 나타나시더래요 꿈속에 생생하게 황금빛 부처님 세 분이 다 나타나셨는데 꿈속에서도 그러니까 자기는 꿈인 것도 모르는 거죠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다 합장을 하고 있는데 앉은 상태에서 왼쪽에 계신 부처님이 어디에 계신 부처님이 세 분 중에서 왼쪽에 계신 부처님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나를 기준으로 왼쪽인지 부처님을 기준으로 왼쪽인지 그렇잖아요 나를 기준으로 왼쪽이면 요쪽이고 부처님을 기준으로 왼쪽이면 저쪽이잖아요 하여튼 어느 쪽? 왼쪽이에요 그 거사님이 어느 쪽 왼쪽인지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왼쪽에 있는 부처님이 자기한테 뭘 이렇게 손을 내미시더래요 그래서 뭘 내미셔서 뭔가 하고 봤더니 황금빛 반짝반짝 거리는 황금빛 구슬을 주시더래요 구슬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황금 구슬을 딱 이렇게 손으로 받아서 품에 안았는데 품에 앉는 순간 온갖 기쁨과 서러움과 오만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확 이렇게 일어나면서 꿈에서 대성통곡을 했대요 그 황금 황금 구슬을 안고 황금 구슬을 안고 대성통곡을 하다가 꿈에서 깼대요 꿈에서 딱 깼는데 너무나 생생하더래요 그리고 온몸이 땀으로 다 젖어있고 얼굴도 눈물로 막 젖어있는 거예요 꿈에서 울었던 게 진짜로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가 뭔가 좋은 일이 생길려나 보다 하는데 몸이 너무 시원하더래요 그래서 어디 사우나에 들어가서 땀을 빼고 찬물에 들어간 것처럼 몸이 시원했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중풍이 나와버렸대요 오늘 리액션 좋아요? 오늘 리액션 좋네요 그래요 계속 이런 분위기 유지합시다 어쨌거나 이게 약 45년 전쯤에 어느 거사님께서 겪으신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그 거사님만 겪은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스스로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부처님을 믿는가 나는 보살림들을 믿는가 나는 기도를 하면 불보살림의 가피를 얻는다는 것을 믿는가 믿으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덜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믿는데 정말 부처님을 믿는데도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왜 그러냐 에스 대충 해도 부처님이 도와주시겠죠 너무 믿는 거야 너무 믿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식의 믿음을 옳지 못합니다 우리 불교는 인과응보 인연의 업보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인연의 업보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만큼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만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반신불수인 거사님이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절을 한 게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절하는 것보다 몇십 배 몇만 배의 정성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불보살림들이 감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샘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 하늘을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주변 사람들을 탓하지 말고 내 인생 내 팔자를 탓하지 말고 한번 불보살림의 가피를 의지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불보살림의 은은한 가피를 입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